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버전의 Rust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윈도우즈 11 운영체제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Rust 개발 환경 구축, 더 엄밀히 따지면 Rust 학습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알키 누르고 커맨드를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스타트 또는 익스플로러 명령을 통해서 code.visualstudio.com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먼저 Rust 개발 도구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추신버전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을 클릭해서 동의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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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값, 다음, 인스톨 이렇게 기본값으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잠시 후에 실행하구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공식 사이트의 독스 메뉴에 보면 랭기지스 메뉴에 보면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우리는 Rust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했으니깐요. 이번에는 Rust 관련된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ust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Rust 개발 환경 구축이 지금보다는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Rust-up 인스톨러를 사용하게 되면 금방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Rust-up을 클릭해서 Rust-up.rs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Rust-up.init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다운로드해서 러스트업 인스톨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설치 화면에서 우리는 1번을 선택해서 빠르게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엔터 그러면 내부적으로 윈도즈 환경이니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Rust 개발 환경에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계속 자 그러면 Rust 개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추가적인 필수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Start 체크박스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게 아니라 Rust 개발에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만 설치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는 설치 후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구요. 클로즈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구성 요소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역시 기본 절차로 기본 설치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엔터 러스트 관련된 구성 요소들 러스트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드디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엔터 치고 클로즈 한 다음에 터미널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잃키 누르고 커맨드 커맨드에서 러스트 컴파일러에 대시대시 버전 그러면 현재 강의 시점에 가장 최신 버전인 1.65.0 버전이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hange directory backslash 엔터 make directory 러스트 폴더를 만들구요. change directory 러스트 폴더로 이동해서 여기서 러스트 개발 환경 구축할 때 같이 설치된 카고 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 러스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 new hello underscore world 엔터 그러면 트리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hello world 폴더에 소스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소스 폴더에 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change directory hello world 폴더에 소스 폴더에 dir로 열어보면 main.rs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폴더를 우리가 앞서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으니까 코드 코드 한 칸 띄고 점 엔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를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main.rs 파일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main.rs 파일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main.rs 파일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xtension 메뉴에서 rust를 검색하고 rust 분석기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rust의 기본 코드를 살펴보고요. 실행을 일단은 터미널에서 한번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go.new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cargo.build로 build, 컴파일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꺼번에 cargo.run 명령을 통해서 바로 현재 폴더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hello, world 늦기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change directory... 엔터 프로젝트 루트 폴더인 hello underscore world 폴더에 가서 여기서 다시 위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cargo.run 명령을 통해서 실행시켜 줘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터미널이 아니라 비쥬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백틱 메뉴를 사용해서 터미널을 열고 여기서 바로 cargo.run 명령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실행시키면서 작업을 해 주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저장하고 위쪽 방향키 enter 이런 식으로 cargo.new로 프로젝트 만들고 비쥬얼 스튜디오 코드로 소스를 변경하고 그리고 cargo.run으로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러스트에 대해서 하나씩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windows 11, windows 10 운영체제에다가 비쥬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러스트업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설치하고 cargo.new cargo.run 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시켜 보는 것까지 러스트 언어의 헬로월드를 작성해 보는 것까지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까요? bal Stewart